네 도쿠트셀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전히 브라질 상파울로에 열흘째 있구요 열흘정도 이제 제가 좀 쉬다보니까 시황도 좀 보게되고 이렇게 도쿠트셀찌를 자주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한국 돌아가게 되면 한 몇달 있을 것 같은데 쉴 것 같은데 이렇게 자주 막 도쿠트셀찌를 촬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일단은 뭐 바둑도 후수도 오는 사람들이 잘 본다고 하잖아요 저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장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고 그리고 보유 편향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 입장에서 한번 시장을 한번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빠지는 건 사실 뭐 지금까지 올라온 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많이 빠진 것 같지도 않고 어 약간 우리 방에 단톡방송에도 많은 얘기들 하지만 3% 이상 빠지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확실히 3% 가 굉장히 의미가 어느 정도 있긴 있어요 굉장히 크게 빠진 건데 어 선물로 볼 때는 2.75% 까지 빠졌다가 더 이상 안 빠지고 막 버티는 게 보여요 근데 오늘 일단 시장은 끝난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6월 말에 트럼프랑 바이든 그 대선 토론 있었잖아요 그 뒤부터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랠리 트럼프 랠리가 쭉 있었고 한 2주 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역사적인 사건이 한번 터졌고 총 그리고 제롬 파월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9월달 거의 이제 확실해진 듯한 느낌이 있죠 그런 랠리가 한번 펼쳤다가 잠깐 지금 쉬어가는 마당인 것 같구요 너무 가파르게 한 2주 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금 쉬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전 없다고 보고 있구요 단기 시각으로 볼 때는 아직도 상방은 열려있는 그런 느낌인데 상방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생각을 안 들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블룸버그 위크랑 그 인터뷰한 거 내용이 올라왔는데 좀 세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TSMC로 마구 공격했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주품나급처럼 떨어졌죠 지금 파운드리의 거의 7-80%를 차지하는 TSMC를 공격해버리면은 거기서부터 물량을 받아야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엔비디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랫단에 있는 빅테크 업체들 메타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다른 업체들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번은 좀 쉬고 가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차익실험을 하는 것 같구요 이게 전체적인 시장의 차익실험 분위기로 막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없고 뭔가 더 강력한 카운터 펀치가 오지 않는 이상 랠리가 단계적으로 막 세게 무너질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시장의 물줄기를 바꾸려면 상용부동산 말씀드렸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알면 매크로 지표들이 좀 세게 하방으로 나오거나 지금 대부분의 매크로 지표들은 확장 국면이라기보다는 위축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계속해서 하방으로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도 bad is good에 대해서 한번쯤은 사실 여러분들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아직까지는 bad is good, good is good 이렇게 쭉 나왔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확실히 경기 두나 침체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아마 고민을 하실 거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인 오늘은 하락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6월달 중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게 채권을 사시라고 말씀드렸었고 4.5% 좀 안되는 선에서 랠리가 쭉 빠지는 랠리가 국채 금리가 이제 10년을 기준으로 빠지는 랠리가 있었고 지금 이제 4.18,19 정도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올해 제가 볼 때는 4%는 깨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채는 상방보다는 하방이 확실히 룸이 많다고 좀 보고 있고 만약에 5.25에서 5.5% 정도 되는 지금 10년을 금리가 3% 때까지 떨어진다고 한다면 거의 이제 200pp가 빠진 거죠 뭐 오래 그런다는게 아니라 결국에는 가야 될 길인 것 같고 지금 5% 때의 고금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은 미국 경제도 결국에는 위축이 상당히 심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랫동안 지지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고 5% 때에서 3% 때까지 이제 빠진다고 하면 거의 200pp가 빠진 거거든요 이미 시장이 100pp 정도를 선반영을 한 상태예요 근데 근데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한다면 한두 번 선에서 딱 끝나버리지는 않을 것 같고 경기침체가 그렇게 소프트하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가볍게 내려간 적도 없었고 저는 굉장히 눈여겨보는 게 실업률이거든요 실업률 에이아이 산업이 가속화될수록 빠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소비라든가 다른 부분들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 2022년에 그 독거 투자예츠를 시작할 때부터 극단의 세계라는 얘기를 해 왔었는데 보면 금리를 오르고 내리는 것도 정말 극단적으로 올리잖아요 누가 팬데믹 이후로 0%였던 금리를 5% 때까지 올린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물가도 2022년 그 6월이었나 그때 9.1% 까지 나왔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약간 희망 고문인 것 같아요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길 바라는데 매크로가 진짜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통령도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니죠 미국 국민들이 뽑을 글을 갈 수도 없고 거의 저는 뭐 기정사실화됐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석 달 남았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이 뭐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그 티비톤을 못해 가지고 보수가 결집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결집도 결집이 있는데 중도층까지 갖고 가는 거 그런 거는 다른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선이 된 거고 그건 특이한 케이스였고 지금은 트럼프 외에는 그 대체제가 없어요 민주당에도 대체할 인력이 없고 이런 인물이 없고 너무 강력해져 버려서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다른 것들을 신경 쓰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이제 트럼프의 시대가 다가오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로 전 영상 두 개가 그런 거 관련된 것들 제가 담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00pp 정도가 미리 내려왔어요 기준금리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근데 시장은 늘 먼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한 단계 내리게 되면 0.25% 정도 내리게 되면 시장은 이걸 사이클로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적어도 여기서 0.25% 정도는 내릴 것 같고 그러면 4%가 당연히 깨진 거고 말씀드린 대로 매크로가 늘 극단적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도 상당히 크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보면 작년 3월 달에 미국 GDP가 5%가 나올 정도로 5%대가 나올 정도로 엄청났었고 4분기도 3%대가 나왔잖아요 근데 둘 다 엄청난 거에요 사실 미국이 3% 상장한 것도 엄청난 건데 문제는 올해 1.7% 1분기 때 그게 또 추정치 1.3%까지 떨어졌고 이제 7월 달 말쯤 되면은 GDP가 2분기 때 나올 텐데 이것도 1%대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는 정말 경기 침체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3분기 4분기도 회복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스타벅스라든가 항공주들이라든가 이런 소비자 관련된 쪽들 있잖아요 이쪽들이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을 텐데 이걸 무시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본격적으로 막기 위해서 제롬 파울은 금리 인하를 단행을 연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당장 내려도 맞다고는 보거든요 5%는 너무 높은 금리고 인플레이션도 뭐 CPI 기준 헤드라인으로는 3%니까 물가는 내려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좀 뜸을 들이는 것 같아요 겁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일단 연준에 있는 그 매파와 비둘기파들도 9월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좀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트럼프가 도가내든 지처럼 파월보고 이렇게 절대 대선전에는 내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치적인 상황들이 이렇게 섞여서 이제 경제를 이런 정책들을 옥죄하고 있어가지고 파월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파월이 굴복을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늦게 내려서 욕먹은 것도 문제고 역사적으로 욕먹을 때 문제고 또 내리지 말라고 해서 안 내린 것도 문제고 저는 둘 다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제 결국에는 파월도 정면돌파를 하지 않을까 마지막 치적으로 마지막은 아니죠 2026년 5월까지는 그 임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한 2년 정도 남아 있는데 먼저 불편한 동굴을 하겠죠 2년 동안 근래 들어서 제론 파월의 스탠스를 보면 좀 쫓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단은 경기가 더 꺾이기 전에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 들어왔었고 그리고 물가가 2%대가 되기 전에 빨리 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해왔잖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헤드라인 3% 나왔는데 이 다음이 3.2% 3% 이렇게 올라간다기보다는 하락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곧 있으면 이제 CPI도 3%는 깨질 것 같다 이렇게 보는게 맞죠 그리고 실업률도 4%대가 올라왔잖아요 이게 다시 3%대로 내려갈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다 게다가 이제 실업률도 4%를 찍었기 때문에 다시 3%대로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올해 금리를 몇 번 정도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GDP에 달려있다고 봐요 GDP는 상당 부분이 바이든이 얼만큼 재정 집행을 세게 하고 확장 재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해요 확장 재정을 얼마나 세게 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계속 GDP가 1%대가 나오게 된다면 금리나 횟수는 당연스럽게 연속적으로 확확확 늘어가게 될 것이고 그런 상황들은 자산시장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죠 반대편으로 볼 때는 채권시장이 강세를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고 원래는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매크로가 강하기 때문에 이걸 꺼버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적당한 수준의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워낙 성장이 강하면은 주식시장도 같이 이제 좋아지는 측면이죠 그에 비해서 우리 재무학에서는 보면은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거의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근래에 있어서 모든 이론들이 다 어떻게 보면 예전과 다르게 가고 있잖아요 주가와 주식의 가격과 채권의 가격은 반대로 간다 이게 깨져버리고 그래서 올웨더 전략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다 박살이 나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전략이 됐죠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패턴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 이런 분들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예전에 드렸지만 지금은 과거의 패턴을 너무 믿고 그렇게 투자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단톡방에서는 이제 열심히 책들을 많이 읽고 있는데 39원의 목표를 지금 읽고 있는데 1년에 코스톨라닌 달걀이라든가 이제 하워드박스의 경기 사이클 이쪽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지금처럼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다시 과열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올라갔었고 오늘은 좀 저정이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개인들이 마구마구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금리 인하가 시작될 즈음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많은 종목들이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라든가 늦게 들어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주식을 좀 팔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익을 좀 확정을 시키면 마음이 좀 편해지죠 지금 제가 이제 유가를 좀 보고 있는데 유가는 계속해서 안정권이에요 그리고 단타 치시는 분들은 단타 치기도 굉장히 애매한 그런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좀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까지는 이제 유가가 WTA 기준으로 80불 이하로 내려왔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좀 어렵잖아요 오늘은 원유 재고가 좀 많이 늘어났는데 그거는 주마다 발표가 다닌 건데 워낙 변동법이 커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배팅하면 좀 안 되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3년 동안 힘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가능하면 주식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 올해 5월달까지는 공산당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 한 22개 정도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펼쳤거든요 규제 같은 걸 좀 풀었죠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으로 5월달에 중국 증시가 확 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수 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중국 부동산은 제가 볼 때는 중국 정부가 이걸 막 살리는 거는 어렵다고 봐요 대신에 이걸 통제는 할 수 있겠죠 완전 망하게 하는 그런 통제는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은행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살리려면 이거는 자생적으로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이렇게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게 관주도로 살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커져버린 거죠 공산당의 모든 걸 다 완전히 컨트롤하기 전에는 그래서 정말 이 엄청나게 많은 공실들 이런 것들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뭐 상업용 부동산도 마찬가지, 상업용 빌딩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소화가 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에 있는 은행들은 거의 다 이제 구경이라고 보시면 됐고요 뭐 민영은행들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대부분 공산당이 다 컨트롤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민간은행들이 뭐 4대 은행, 대형은행들이 있지만 이쪽도 관영, 구경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규제들이 목을 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은행들은 너무나 보수적인, 극보수적인 그런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망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대신 크게 발전하기도 쉽지 않고 뭐 글로벌 은행으로 이렇게 커갈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뭔가 태풍이 확 들어와도 군내 은행들은 살아남을 것 같아요 건정성 자체가 좋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지금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2018년도에 마지막으로 다녀왔었고 2020년에 그 팬데믹 터지기 한 달 전에 홍콩을 다녀왔었는데 홍콩은 뭐 아직까지 중국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중국에 다시 가가지고 6년 만에 가가지고 하나하나 좀 변화한 상황을 좀 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남미에 묶여있다 보니까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미국은 제가 작년에 23개주를 석 달 동안 다니면서 쭉 봤지만 LA나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쪽들을 걸어도 뭔가 기술적으로 막 도시가 바뀌어져 있다 이런 느낌을 잘 못 느끼거든요 뭔가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술의 변화가 잘 없어요 워낙 미국인들이 아날로그적으로 살아서 그런 거 있어요 물가만 많이 올랐지 뭔가 IT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느끼지 못하거든요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정말 그 웨이모 자율주행차 그 제규어 SUV 중에서 그 페이스 페이스에다가 뭐 위에다가 라이더도 달고 옆에도 달고 막 여기서 다 달아났어요 그걸 다 나누는 걸 가지고 운전자 없이 그냥 슉슉슉 달리더라고요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엄청 빠르더라고요 전기차 맞나? 전기차가 나왔나? 제가 그 당시 아마 전기차였던 것 같은데 얘네들이 진짜 빠르고 운전도 잘해 그게 작년이었거든요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제가 봤는데 이게 나중에 사고를 쳐가지고 사람이 죽었나? 사고가 나가지고 문제가 되긴 했었지만 그런 거 외에는 실생활에서 기술적인 발전 이런 것도 못 느끼는데 중국은 정말 2015년도에 제가 갔었던 곳들 항주거나 심천 이런데 상해도 마찬가지 국경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중국에는 공유자전거라든가 무인 편의점 이런 것도 있었고 결제 기술도 거의 이제 페이 기술들이 일반화 됐었고 신용카드 사회가 아니잖아요 중국이 먼저 발전했었고 위챗 페이 같은 거 있었고 심천 화창베이라든가 북경에 있는 스타트업 벨리 그리고 상해 같은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긴 하지만 뭔가를 알려면 직접 가야 돼요 왜냐하면 언어적인 장벽도 있고 뭔가 이제 나라 체제가 다르다 보니까 거부감 것도 좀 있는 것도 있고 또 반면에 뭐 탕후루 마라탕 뭐 그 곰돌이인가 팬더? 이렇게 또 중국을 좋아하는 그런 쪽도 있고 되게 약간 이유배반적이긴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중국을 좀 알려면 직접 가서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남미에 지금 발이 묶여있어가지고 한 4, 5개월, 5개월, 6개월 정도는 남아있을 것 같아요 남미에 그래서 빨리 중국에 와서 정말 진짜 중국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저도 스터디 좀 하고 업데이트 좀 하고 까먹고 있는 중국어도 빨리 이렇게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전기차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가 밀월 관계에 있다고 해야 될 정도로 엄청나더라고요 지금 테슬라 주가 랠리 오늘 좀 빠졌지만 그 랠리도 상당 부분이 트럼프 랠리의 마찬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은 로보택시도 10월 달로 출시가 아니라 공기가 미뤄진 상태고 매출의 25% 정도를 차지하는 게 중국 시장인데 중국 시장에서도 점점 매출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주가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이긴 한데 랠리가 예상치 못한 랠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한 나라를 볼 때 그 나라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투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제일 잘하는 거는 빅테크, IT, AI 쪽이고 한국이 제일 잘하는 거는 반도체 여썼죠 반도체 여썼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늘 한국 시장을 투자할 때 제일 먼저 과반수 이상 투자하는 기업이 삼성전자였었고 한국이 예전에는 철강도 잘했었고 화학도 잘했었고 조선도 잘할 때는 그런 정보들도 한 번씩 들어와서 올려줬던 게 2013년도, 12년도 차화정 이럴 때, 이럴 때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경쟁력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많이 안 들어가고 그냥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하이닉스 HBM 때문에 그렇겠죠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빅테크 잘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 그리고 1년에 200만대 가까이 파는 올해는 200만대 못 팔 것 같긴 하지만 이 잘하고 있는 기업을 왜 꺾겠어요 세금도 많이 내는 잘하는 기업을 트럼프 자체가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그러기엔 쉽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블룸버그 인터뷰한 거 기사를 한 번 보시면 좋겠는데 빅테크에 대해서 견제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빅테크들 위대하다, 리스펙트하다, 한다 일론 머스커론은 얘기는 안 했지만 얘기할 필요도 없지 워낙 미러 관계가 되어버렸으니까 팀쿡도 대단하다 주커버그도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큰형 리더십, 대장놀이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길들이는 그런 상계 왜냐하면 처음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빅테크에 있는 사람들, CEO들 다 모아가지고 드림팀처럼 만들어가지고 회의도 한 번 했었잖아요 뭔가 잘해보자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트럼프가 빅테크 문제 많아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안에 모였을 때는 잘하자 Make America Great Again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워낙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런 쪽에 능순능란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동은 제가 볼 때는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감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금을 개인들한테 많이 버는 나라거든요 비중이 높거든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세금 얼마나 많이 내서요 5월 달마다 안 내면 벌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내거든요 기업들도 많이 내죠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도 이 기업들을 잘 살려줘야죠 구슬려줘야죠 빅테크들을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모든 기업들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할 텐데 지금 돈을 너무 잘 버는 기업들은 특별히 우대서 잘 끌고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트럼프 시절 때 빅테크들이 많이 컸죠 처음에는 좀 길들인 듯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저번 영상에서 제가 달러가 강세인 이유 이렇게 강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빅테크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주식 해외 주식에 150조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코스피로 치면 거의 10% 정도를 1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외로 나가 있는데 그 중에서 90% 이상이 미국에 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 있고 한국인들 특성상 그 종목들 매수했던 종목 한 종목들이 뭐가 있냐면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월마트라든가 쉐리라든가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아니고 엑스모비 이런 쪽들보다는 빅테크 기업들에 거의 몰빵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든가 테슬라 이 두 종목만 해도 거의 20조 이상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몰빵이 되었어요 빅세븐 종목이면 대충 잡아도 한 50조 정도는 들어가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세계적으로 볼 때 경제 규모가 한 1.5% 정도 전세계 GDP에서 그 정도 수준인데 이런 나라가 150조 정도를 투자했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그냥 어림잡아서 1.5% 1.5%의 70배 정도를 하게 되면 대충 100%잖아요 그러면은 150조에 70배 정도를 하게 되면 1경 정도가 된다고 봐요 1경 정도 글로벌리 대략 미국 주식시장에 1경 정도를 투자한다 빅테크 때문에 빅테크가 좋아서 그렇게 말하게 그냥 러프하게 본다면 그만큼 글로벌 투자자들 개인들도 그렇겠지만 더 담아가 크고 큰 연기금이라든가 글로벌 펀드들 이런 쪽들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미국에다가 투자를 한 거거든요 특히 빅테크에다가 왜냐하면 AI 해계문이 갖고 있는 나라가 지금 미국하고 중국인데 중국에다가는 투자하기가 되게 어렵고 여러가지 장벽도 있고 그리고 A주 B주 이런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A주는 투자 못하고 B주에다가 투자해야 되는데 B주가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글로벌 자금들이 빅테크에 들어갔고 들어가려면 달러를 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치를 올라가는데 큰 역할을 한 거고 그리고 채권도 마찬가지야 채권도 채권도 5%대의 금리를 주는 어마어마한 금리를 주는 미국 채권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AI가 어떻게 보면 달러 강세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중국에 있는 IT 기업들에 투자한다는 생각해 보세요 AI 때문에 그러면 어디다 투자하시겠어요 알리바바이 투자하시겠어요 텐센치 투자하시겠어요 바이오드 투자하시겠어요 좀 애매하거든요 애매 애매한데 미국은 확실한 빅세븐도 있고 그 외에 다른 기업도 상당히 많고 AI 관련된 것들 하다못해 서버실 냉각시키는 그런 집도 1000% 가까이 올랐고 슈퍼마이크로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AI 종목들 선택권이 많고 그리고 정보도 많이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쪽에서 지금은 뭐 AI 자체의 시장 사이클이 완전 초기 단계죠 왜냐하면 일단은 서버는 굉장히 신설을 많이 해서 캡판을 눌러놓는 그런 단계이 있긴 하지만 AI의 자체 채취피티라든가 이런 서비스들 소라라든가 여러가지 서비스들은 아직까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의미한 그런 이익을 뽑아내는 데는 아직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먼저 선점한 쪽들이 더 먼저 치고 가는 게 맞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AI 쪽이 그러면서 볼 때 빅세븐이 AI 서버 센터를 구축하는 데 300조정도로 썼는데 전체적으로 한 500조정도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빅세븐까지 포함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AI에 대해서 투자를 얼마큼 하고 있는지 이 덩치 싸움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이 머니 파워 게임에서 밀리게 되면 AI 시대에서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볼 때는 우리나라 최고의 AI 기업이라기보다는 IT 기업인 네이버 네이버도 그쪽에서 빗겨난 것 같고 힘이 딸린 것 같고 카카오는 거의 구멍가게 수준인 기업이고 그래서 요는 제가 자꾸 오늘 빽빽빽 도는데 AI의 발전이 달러를 더 공고히 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달러 강세가 약하로 되는 그런 요인이긴 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경기 침체로 가면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면 오히려 달러에 대한 그런 필요성 이런 것들이 더 증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만약에 크라이시스 같은 게 오게 되면 달러 가치는 또 튀거든요 작년에 1450번까지 튀었잖아요 그 이상으로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 장기적을 볼 때는 한국 원화가 경쟁력을 잃고 있기 때문에 1400원대로 지금 가는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흑자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흑자가 그런데도 지금 1380원 9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화 하나를 선택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면 저는 원화가 아니고 달러 갖고 계시라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른 데도 도망가고 왔자 멀리 못 갑니다 달러 안에 계세요 달러가 일시적으로 1360원까지 간다 50원까지 간다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회귀합니다 회귀 오늘은 이렇게 시장의 변곡점 정치적인 변곡점 그리고 시장 자체의 변곡점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서 또 어디에선가 제가 또 시간을 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